지혜가 필요하니 주여 지혜를 주시고 아버님 삶의 자원들이 필요합니다.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길을 둔 것들로 지혜 주시옵소서. 강벌하게 하시고 견뎌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님의 묵건한 믿음을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새로워지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그리스도 가치셨던 그 놀라운 믿음과 소망과 아버님과의 하려 없는 사랑과 아버님의 그 편사가 이르게 있는 줄 믿사오니 주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주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이건 바라받고 승리하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성령은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신경은 그곳에서 열매받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여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인마신관계로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가 오늘 충만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강사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우리 오늘 밤 기도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.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.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.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. 용기로 채워주시옵소서.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.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.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. 성령님이시가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포함을 주시옵소서. 남편 주의 세번 기도하시고 남편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. 이것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